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내가 긴 밤을 헤매고 있을 때 때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혹시 이거 만들면서 제 거 지금 한 개 만들고 있잖아요. 네네. 깜짝 이벤트로 5개 정도 만들어서 오 좋네요. 해주셨다. 해주실 수 있나요? 그럼요, 그럼요. 그렇게 하시죠. 한 몇 개 더 만들어서 팬들도 추천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선은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와 손끝까지 다 나오네 생명순지 네네네네 네네네네 네네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약속 시키시는거에요? 그럼요 참고들께 의미있는 선물이 될거같습니다 완성! 완성!